외식하다 시작하다 확인하다 기다리다 일어나다 서두르다 조심하다 옮기다 만지다 전화하다 즐기다 사용하다 기대다 들어가다 방해하다 배달시켜 먹다 고르다 원하다 조용한 참을성 있는 늦은 바보 같은 무례한 자만하는 자랑스러워하는 safe 안전한 people 사람들 step 발걸음 weekend 주말 trip 여행 Chinese food 중식 pizza place 피자 가게 choice 선택 what about 무엇무엇은 어때 eat eat out 외식하다 start 시작하다 check check 확인하다 wait 기다리다 wake wake up 일어나다 hurry up 서두르다 watch out 조심하다 move 옮기다 touch 만지다 call 전화하다 enjoy 즐기다 use 사용하다 lean 기대다 enter 들어가다 disturb 방해하다 order in 배달시켜 먹다 pick 고르다 원 원 원하다 quiet 조용한 patient 참을성 있는 late 늦은 싱 바보 같은 무례 무례한 자만하는 자랑스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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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사람들 발걸음 주말 여행 중식 피자 가게 선택 무엇무엇은 어때? 무엇무엇은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